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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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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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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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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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티켓이 먼저 필요해요. 티켓 먼저? 네, 네. 아유,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티켓이 먼저 필요하답니다, 이런. 먼저 티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장이 기본이고, 15,000원 한 사람씩은 안 삽니다. 저는 혼자 왔는데, 옆에 오신 분하고 같이 해갖고, 5,000원을 냈어요. 그리고는 티켓을 샀어요. 어디 보자,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볼까나. 제일 이쁜 아가씨가 있는데로 가볼까? 짱도 있어요.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시간 됐다. 준비한 건 뭐예요? 준비한 건 뭐예요? 아니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커피. 커피. 아가씨가 커피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커피는 매니아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커피를 내려갑니다. 아가씨는 어디 가요? 아가씨는 어디서 가요? 아가씨는 어디서 가요? 어디 가요? 일본 어디에서." 아가씨는 거기 가요? 아가씨는 어디 가요? 한국에 대학교 다녀요? 대학교? 아, 아니요. 그럼요. 킹킹대학교. 잠시만요. 잘 안돼요. 잠시만요. 아, 뜨거운 물. 킹킹대학교.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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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저요? 목포시. 부산. 부산 반대쪽. 여기 부산, 남해, 목포. 서울 갔다 왔어요. 한국은 어디 살아요? 한국어? 어디 살아요? 지금? 지금. 남해에서 살아요? 우리 집에서 살아요? 네, 기대요. 유튜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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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페스티벌 오늘 하루? 아, 아니요. 네일도. 네일. 네일? 네일. 이일. 오늘 하루이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어떠세요? 한국어 많이 공부했어요. 응, 어디서요? 응. 어디에서 배우고 있어요? 아, 제가 그때 수업이 있어요. 바스키. 일본어 잘할 수 있어요? 하이스쿨 고등학교 때 땡교시. 조금. 아, 핑크. 핑크. 그리고 여러 나라 말을 배워요. 라오스, 태국, 베트남. 베트남? 네. 베트남어. 베트남어, 우원 카페. 베트남 커피. 여기는. 원두. 구아테마라. 구아테마라. 구아테마라 커피예요. 일본에 있는 거. 구아테마라 커피. 커피 언제 나와요? 아. 물 끓여야 되거든요. 물이 아직 안 끓여서. 시간이 되잖아요. 응. 자, 원두커피에 뜨거운 물을 갖고 있어요.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스무살이에요. 응. 응. 한국이 일찍 왔네요. 스무살. 네. 원두커피이 원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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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diab자. 노두가 Hot Top. 홍보하는 남자 써줄 거에요. 한국 남자 써줄거야? 고마워요? 네. ưng 이거 좋아? 좋겠어요. describing 건. 그냥 사학 komt server. 한국 남자 업데이이트왔나요? 한국 남자yon 나무inqu轉요? 응. 아 atrapar punto 내 Camptw Brother. 솔직해? 저기 일본 여자들은 아름다워요. 어때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최고. 가장? 가장? 간장게장 갔다 왔어요. 오, 간장게장 맛있어요? 맛있어요. 불고기. 아,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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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있네요. 쉽지가 않는데 여기서 애를 잃어버려. 스피관 괜찮아요? 5분만원. 아, 5분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에 5천원. 응. 티켓이 있어야 된답니다. 스무살 아가씨가 벌써 한국에 와서. 연주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탕후만에 광고를 먹기로 했어요. lungs도는 기름을ениях니다. 책상은 고맙습니다. 위치에 다음이 한국에 칠해주십시오. 전화면은 고맙습니다. 그치에 dialog을 보면 도저히 있겠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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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전 드디어 전 우리는 온도를 재고 고춧가루 하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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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